네! 빅파이어 포리사군의 새로운 유론네를 소개하겠습니다! 잘생겼어요. 이름이 뭐예요? 아 이름 뭐냐고요? 알았어. 그럼 어디요? 아니요. 저는 정중하게 이름을 물어봤잖아요. 이름이 뭐예요? 말해줘야 돼요. 말하셨으면 말 안해도 돼요? 아 그래요. 이름 모르는 남자분 안녕하세요. 그럼 라인은 어떻게 되세요? 물음표요. 인터뷰하러 오신 거 맞죠? 네. 그러면 어디 사세요? 네? 어디 사시냐고요? 바닷가에요. 광범위하네요? 네. 네. 광범위군. 그러면 여자친구 있나요? 아니요. 없어요? 네. 그럼 저랑 사귀실래요? 아니요. 네. 알겠어요. 그럼 여기까지 인터뷰할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저 꺼지라고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